한 학생이 공부하는 도중에 자극을 받아야겠다며 자신의 중간고사 성적표를 꺼냅니다. 성적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선생님 등급 올릴 과목이 없는데요? 라고 합니다. 저는 그 학생의 성적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. 한국사는 3등급인데 한 명만 더 제치면 2등급이 될 수 있고 통합과학은 8명만 제치면 3등급, 수학도 8명만 제치면 2등급, 국어는 6명만 제치면 1등급이네? 통합사에는 17명 제치면 2등급, 영어는 이번에 간신히 턱걸이한 거 알지? 제쳐야 할 학생이 한 자릿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조금만 더하면 등급이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야. 현재는 등급이 2.82등급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면 2등급까지 오를 수 있어. 2.8이 갈 수 있는 대학하고 2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 차이가 엄청난 거 알지? 수업이 끝나고 몇 시간 후에 학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카톡이 왔습니다. 제가 보내준 이미지를 핸드폰 바탕화면에 저장해 놨네요. 이 학생이 기말고사 때 시험을 잘 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바랍니다.